할렐루야! 저를 잘 모두 보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서 비싸게 주고 인삼을 사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산삼같이 이렇게 한말씀 한말씀이 내 몸 전체에 내 삶 전체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큰일 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모든 삶에 수많은 말씀이 필요해요 시험의 종류도 몇천 가지니까 시험을 이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영육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오늘 주의 종을 세워서 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좌관 말 듣고 비서관 말 듣고 정부는 전문기구가 한 천 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세계적인 박사들만 꽉 차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없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절대로 불행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자기도 안 망하고 나라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들으니까요 잘 안 들으면 손해를 몽땅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듣는 시간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골프를 요사이 배우고 있어요 지난 12월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배우는데 어제도 내가 물어요 어제도 나이는 내 아들 같지만은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내 치는 거 한번 보라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탁 치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윗몸은 돌리는데 엉덩이를 안 돌립니다 이 하체가 다리하고 같이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상체만 돌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냐고 또 배웠어요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드라이브를 하도 못 쳐서 드라이브만 자꾸 배우는데 나가니까 그래요 다 한타 한타니까 다 잘해야 된다고 드라이브를 아무리 잘 쳐도 설거지를 못하면 안 된다고 나중 치는 게 설거지인데 설거지가 참 중요하다고 위에 올라가고 잔디 위에 다 올라가가지고도 못 치면 거기서 세 번 네 번 치면 첫 번 잘 친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잔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손목을 잘 해야 된다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뭐 배우니까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는 말씀이에요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엉엉 울면서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것이 오늘 저희 교회를 이만큼 그리고 제가 온 세계를 섬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다 전하고 싶지만은 극히 부분적으로라도 말씀을 잘 들어서 상체는 돌리고 엉덩이를 안 돌리는 분들이 있으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다음이 뭐냐 그러니까 5번 우두를 또 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5번 우두는 드라이브 같이 치느냐 그러니까 드라이브 같이 치기는 치지만은 너무 크게 휘두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은 어디에 놓느냐 그러니까 드라이브 위치에 조금 못 미쳐서 이렇게 돌았고 하나하나 유치원 같이 배워야 돼요 그걸 내가 창피하게 이런 거 배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듣고 배우면 그게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지 사람이 실력을 조금만 올리면 물건도 조금만 올리면 물건 값이 얼마나 더 비싸지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70억 인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있어도 자기 믿음만큼 복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것만큼 수준이에요 좋은 대학 나온 만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처음은 그만큼 되는지 몰라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럼 대통령이 제일 복받고 그다음 국무총리가 복받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농촌에 있는 그냥 부모 없는 자식이라도 무슨 살이 하더라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윗같이 복받는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또 다른 이 국경을 초월한 온 인류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 만난 것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에 비하면 백만분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 좋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될지라도 하나님 잘 믿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일에는 만약에 영적으로 만약에 잘 믿는 일이 떨어지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 사이에는 호텔이 좋은 게 많지만 그전에는 힐튼 호텔이 좋았어요 내가 그쪽의 집회를 가면 힐튼 호텔에 나를 항상 잠을 재우고 그렇게 했어요 힐튼 호텔은 김우중 회장 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로 보면 잠깐은 보면 그분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분은 그거 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못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호텔 좋은 거 같겠느냐 새벽기도 나오는 복을 받겠느냐 새벽기도 나오는 복이 힐튼 호텔 100개 갖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삼성 회장이 복이냐? 아니에요 그건 잠깐으로 보면 삼성이 복이지만 멀리 보면 천년 만년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삼성의 3만 배보다 더 큰 복이다 방송실 마이크 올려주세요 방송실 주무시지 말고 이거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잘 믿는 길이 뭐냐 나는 잘 믿는 길을 몰라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목자 온 우리 인류는 양이에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고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목자장 따라서 목자장 전 인류의 참목자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목자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양을 위하여 따라서 양을 위하여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고 양을 안전하게 하고 양에게 생명을 주고 양을 부육해하고 양을 위하여 다 주시고 결국은 양을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양 대신 죽는 분이 목자예요 그러나 대체로 모든 목자는 양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하고 양이 죽으면 죽는 거고 잡아먹고 그렇게 살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이 지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목자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이 어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듯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어요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나 내 혼자예요 양 혼자 이리에게 찢어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온갖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나를 건져내리가 아무도 없어요 나를 건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선후배도 좋고 동료도 좋고 고향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일찍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고향도 좋지만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귀하지만 부모도 버리고 내가 일찍 고향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은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가 부르는 노래가 전체를 다 해봐야 열 곡도 안 돼요 그러나 계속 부르던 것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 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 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목회를 제가 딱 시작하니까 28살 되면서부터 이 곡이 새로운 곡이 또 하나 나왔어요 주는 나를 똑같은 곡인데 곡만 편곡이 되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볼밤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을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한 50대 되어서 명성교회를 개최하고 나서 또 곡이 나왔어요 똑같은 곡인데 10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 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으로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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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리로다 많이 불렀어요 제일 많이 불렀어요 수백천 번 불렀어요 많이 울었어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주 1학교때부터 내 친구들이 수백 명이 믿었지만 다 이거 몰라서 떨어져 나갔어요 다 교회 다니다 이거 요한범 10장을 몰라서 1위밤이 된 친구들이 거의 다 99%가 다 1위밤이 됐어요 장로님 자녀들도 다 1위밤이 됐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도 양리라도 오늘 10편 23편 요한봉 10장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은 따라가야 된다 지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혼자? 아니야 나는 멋지게 이 세상으로 갈 거야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 같은 아주 위장된 잘못된 것을 따라가다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아무리 코끼리가 커도 혼자 있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사자떼들이 공격하면 죽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정치도 같이 하는 것이지 혼자 정치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똑똑해도 어느 당으로 들어요 정치하려고 하면 당으로 들어요 운동하려면 그 운동하는 단체로 들어가야 돼요 나라로 가든지 이건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나오는 곳이에요 양이 모인 곳이 교회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모인 물이에요 모인 양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서 양을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양이 서면 45도, 50도인데도 그 터위에 똑같이 있어요 한 양도 움직이잖아요 신비예요 가면 어떻게 해요? 한 목자가 앞에 가면 쭉 따라가요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자도 대단히 강하지만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갈 때도 교구장례가 알리고 가야 돼요 성가대에서도 모임을 가져도 알리고 모여요 교회의 그 조직에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 자기가 발언을 한다든지 당 방침을 벗어나서 지가 국회에 나가서 연설을 지 멋대로 한다든지 그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웃기고 웃기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면서 교실에서 나와서 학생이 내가 강의하겠다 그러고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2000년을 믿어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나라가 그 나라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아멘 캐토릭은 신부 하나예요 밑에 다른 계급도 없어요 전 세계 교황이 말도 아닌 것도 딱 한 번 하면 전 캐토릭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20억이 싹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금방 길 잃어버려 이리 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나오는 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대학 나왔어 나는 기도 많이 해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기도해 항상 같이 따라서 항상 함께 할렐루야 내 친구들 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회자는 교단 안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단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자고 다른 교단에 한 번도 발을 들여요 신학교 아이고 우리 교단에 오세요 총회장 발을 나는 총회장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아멘 이렇게 하면 한 곳에 나무가 심어져서 농부의 지도를 받으면 제목이 되고 큰 열배를 맺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 예수님 보세요 1절 10장 4절 다같이 시작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다 주님만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지 김사만 목사 따르냐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신 또 목자예요 주님이 대신 세워주신 아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각각하면 안 돼요 운동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모두 그 안에서 안에서 자라는 농구를 하려면 농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농구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농구 이사가 되고 농구인으로 마쳐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계속 커서 농구협회 회장이 되고 농구를 위해서 나중에 크게 공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시는데 우리 수협회장하는 우리 장노님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그 분야에서 고기를 배를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나라 고등어 몇 십 퍼센트를 이 장노님이 잡는데 그래서 결국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수협에서 크는 거예요 수협의 사랑을 받고 수협 그늘에서 커서 부산 수협장이 되고 일하면 전국 수협장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수협 그렇게 커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커서 우리 교회에서 잘하나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부서에 맡아서 교회학교를 섬기고 성가대 섬기고 남녀 섬교를 섬기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여기서 훈련받은 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나라 세계적인 인물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다 그 조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링컨이 어려서부터 정치로 커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요 축구 보세요 한 브라질의 조그마한 팀에서 연습하고 심부름하다가 나중에 커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소속은 한 팀이지만 인물은 세계적이에요 여러분도 명성교회 크지만 나중에는 명성교회 교인이지만 세계적인 인물로 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이라 내가 명성교회 적인교회에 속해가지고 아니에요 여기서 커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그냥 넓은 데서 크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혹시 한 번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열 번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데 천번, 만번은 모르잖아요 내가 한두 번은 나 목사님보다 더 알 수 있지 그러나 계속 수백만 번 이 목회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감독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가끔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독의 뜻을 따라 한 번, 두 번 더 잘하는 것이지 너 혼자 더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팀 전체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여 도려 도망해야 돼요 안 따르는 건 아니야 도망쳐야 돼요 다른 음성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당도 그 정당이 다 비슷하지만은 중요한 정책은 달라요 다 90%가 맞아요 그러나 10%는 정당의 설립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처음 선택할 때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교를 나는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교만 하는 교회에 가야 돼요 나는 선경 공부에 나면 그쪽으로 사모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나는 막 불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불 쪽으로 가야 돼요 막 불이 팔팔걸리는 곳으로 가서 팍팍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침래교 교단이 맞다 그러면 그런 실험교 교단으로 가야 돼요 난 장로교가 맞다 그러면 장로교jm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 여기에 딱 맞춰서 다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농구하는 곳에 가면 농구 따라가고 배구하는 곳에 배구 따라가듯이 운동이 다 연관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룰은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목사님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하고 저 목사하고 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하고 다르냐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하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다른 어머니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여성으로서 같은 점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엄마 다시 외가 때가 배워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났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아나님 따라하세요 도망하는 이라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들어보고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집을 또 짓고 또 새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이 코스가 그래서 학교 단위가 초등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군에 갔다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20년 지나면 60대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애들 결혼하고 독립하면 그 다음 내 노후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 코스가 딱 맞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한 교회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60, 70이 되어 마감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여기 한 번도 이탈해가지고 다른 교회 기웃거리면 가봐야 받아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리를 주지도 않아요 잔소리하는 것도 그건 허락하지도 않아요 20명 교회라도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려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가봐야 아무도 그런 인간 받아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자라나서 여기에서 뿌리 내려서 아멘 가봐야 내가 새누리당에서 저쪽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해 인정을 받고 다 교인들에게 인정받아도 목사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목사를 벗어나서 안 되게 돼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는 야구를 하면서 감독에게 인정 안 받고 자기 쓰임 받는 길이 운동도 없어요 스포츠도 없어요 군에 가서도 그게 되질 않아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없어요 내가 금융계에 들어갔다 내가 혼자 줄곧게 지점된 은행장 될 수가 없어요 다 자라나요 자라나요 마음이 안 들어도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급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에 어려운 환경, 힘든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그곳에 거쳐야 우리에게 오는 시험환란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30대다 이제 시험은 30대부터 온다고 관란은 30대부터 시작되는 거야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 큰 태풍이 하나씩 하나씩 몰려오는데 50대 가면 배나 더 많아요 60대 가면 10대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질병도 오고 기계도 50년 쓰고 나면 얼마나 기계가 낡아지는지 자녀가 결혼하면 또 더 큰 시험이 더 많아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김민우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매어 달려야 돼요 목자를 주님을 향하여 생명 걸고 매어 달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모세도 훈련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지만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주의 종이 되려면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돼요 모세는 이 지상의 인류 역사의 제일 훌륭한 지도자지만 일반 사람 반대하는 건 괜찮아 모세를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건 괜찮아 놀라운 건요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두 형하고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위선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돌 던지고 그러니까 놔둬라 내 아들 또 나를 배반하고 구태탈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뭐 말할 때 절대로 흥분하잖아 왜? 그건 남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끼친 분도 배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내 길을 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남의 집에 가서 먹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반찬 하나도 만들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업 하나라도 큰 기업 우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도 구멍가게 하나라도 한 번 성공해보세요 대단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농사라도 한 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단히 어려워요 목해 한 번 해봐요 30명이라도 한 번 해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야야야야야 나보고 빨리 끝내라는 거지 내가 모른 줄 아냐 다 안다 예수님은 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왜 토요 새벽을 깨우느냐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목자하고 교회하고 바짝 붙여서 기도해요 바짝 기도하면 승리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건 아니야 문제는 다 와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사업하세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태풍, 너도 대포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지나요 평안하다 다 되었다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명성교회 내년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그 내년 어려움 더 많이 와요 명성교회 목회가 어디 좋은 건줄 알아요? 10년 지나봐요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앞으로 한번 장로님이 돼서 한번 해봐요 앞에서 세 보시라고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나는 한경직 목사님 대단히 존경하고 한 목사님 가는 곳마다 미국 가면 피켓 들고 그 당시에도 얼마나 배 막 욕하고 달려든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우기도 하고 나는 내일 오는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 배 타는 불은요 제일 불안한 때가 언제냐 너무 파도가 없을 때 불안하다 파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럴 생각 파도가 센 파도는 몰라도 어지간한 파도는 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기도해요 큰 태풍은 아니라도 보통 태풍은 늘 있어요 그래야 잠들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태풍 없으면 난 잠들어요 나도 얼마나 간사한데 악한 인간인데 그래서 늘 시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쉽게 자라나면 한순간에 나무 잎처럼 꺾여지는 거예요 썰이 한 번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걸 감사해요 감사해요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립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같이 핍박하였는데 일어나겠습니다 야야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은혜 받으러 오신 분이 오늘도 있습니다 열 분이 오셨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65교구 박수하겠습니다 김민우 집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면 벤즈 아 자동차 왕이죠 저도 벤즈를 독일에 가서 네 대를 직접 구입했습니다 벤즈 회사에 직접 가서 네 대를 구입했습니다 장난감 벤즈 하하하하하하 난 누가 벤즈를 사주겠다고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으면 우리 집에 벤즈 네 대 있다고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나는 벤즈 타는 교인들 좋아합니다 차 타려면 벤즈 거의 우리하고 가격이 같아였죠 그러나 차 실질적으로 벤즈는 300년 됐더라고 300년 역사를 만든 그 독일의 기술하고 우리 반세기의 우리 기술하고는 1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광고료 아이고 안 주네 그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이 이제 제 생일이 해피 벌스데이 한 번 안 불러주실래요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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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할렐루야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주자빈 강릉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할렐루야 고통받는 자녀 부부심이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 이 세상의 모든 목자는 싹군이지만 선한 목자 참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음성은 절대로 듣지 않고 도망치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하신 막대기 그늘 아래 우리 모든 양떼를 세상 끝날까지 명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죄악의 악한 시대에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민우 집사님 그는 가수로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가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65교구 찬양을 흐명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며 가정가정마다 샬롬을 어떤 시험 광야의 위기가 올지라도 능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앞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위기 위기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은혜 내 삶을 외워서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부꾸시는 하나님 은혜 나의 나를 부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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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외워서는 하나님 은혜 내 삶을 외워서는 하나님 은혜 나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은혜 내 삶을 외워 HAR한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